어떻게 이렇게까지 변져야 되지? 이거 먹을 수 있겠어요? 안녕하세요. 건강기농식품을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포장 재질이죠. 특히 이런 개별 PTP 포장된 제품들 고르실 때 이 투명한 부분이 되도록 PVC가 아닌 PVDC로 된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건기남 덕분에 좋은 제품을 골랐다. 덕분에 제품을 더 좋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와 반대로 야 PVC나 PVDC나 차이가 없으니까 헛소리 그만해! 이런 반응도 있어서요. 업계 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두 포장 재질의 차이를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캡슐에 같은 내용물들을 넣고 일부는 이렇게 PVC로 포장을 하고 일부는 이렇게 PVDC로 포장을 한 후에 3개월 동안 실온에 방치했는데요. 포장 재질 빼고는 모두 같은 조건 캡슐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들의 과연 변화가 있을지 이번 시간 캡슐을 열어볼 건데요. 참고로 3개월 안에 눈에 띄는 결과를 보기 위해서 산소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원료를 사용했고요. 투명한 캡슐이 아닌 하얀색 캡슐을 사용한 이유는 빛을 차단하기 위험이고요. 소프트 캡슐이 아닌 하드 캡슐을 사용한 이유는 모든 캡슐은 소프트든 하드든 눈에 보이지 않는 틈이나 구멍으로 공기나 습기가 통하는데 하드 캡슐이 소프트 캡슐보다 공기나 습기가 덜 통하기 때문입니다. 캡슐 안에 내용물들의 상태가 어떤지 캡슐을 열어볼 건데요. 저도 이거 지금 처음 열어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차이가 없다면 이번 영상은 안 올리는 걸로? 그런데 차이가 없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바닥에 짬밥이 12년인데 그럴 리 없겠죠? 이래놓고 차이 없으면 굉장히 민망하겠지만 먼저 PVDC로 된 제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다행히 처음에 넣었을 때랑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다행히가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안에 담긴 내용물들이 공기에 굉장히 민감한 물질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 PVDC가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바깥 공기를 차단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PVDC로 포장한 제품 열어보겠습니다. 캡슐 빼는 것도 이게... 섞이면 안 되지. 자, 열어볼게요. 오, 이거 봐. 잘 안 나오죠? 캡슐을 막 짓눌러야 나옵니다. 아, 이거 보세요. 떡이 됐습니다, 떡이. 이렇게까지 상태가 심각할 줄 예상 못했는데 하나 더 열어봐야 되나? 이거 왜 이렇게 상태가 심하지? 오우! 완전 굳었어요, 완전. 이렇게 하면 안 나오죠?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너무너무 상태가 안 좋은데요?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예상 못했는데 자, 여러분이 드시는 영양제 캡슐 내부가 이렇게 포장 재질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소프트 캡슐이었으면 더 심했어요. 자,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차이 날 줄은 저도 뭐, 이게 의외인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하드 캡슐이나 연질 캡슐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틈이나 구멍이 있어서 그 구멍을 통해서 공기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거든요. 그래서 공기를 최대한 막아주는 포장 제재를 골라야 하는데 특히 공기와 접촉했을 때 3패 가능성이 높은 오메가3 고를 때는 반드시 PVDC 제품을 고르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 이유를 조금 전 보여드린 실험 결과를 통해 충분히 검증해 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개별 PTP 포장된 제품 고르실 때 주의사항 말씀드리고 이번 시간 마무리할게요. 우선 밑면과 윗면 모두 알루미늄인 알루알루가 가장 좋고요. 밑면은 알루미늄이고 윗면이 PVDC인 PVDC 알루미늄이 그 다음 좋습니다. 사실 근데 이 두 가지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PVC 플러스 알루미늄 포장은요. 저는 가급적 고르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고 싶어요. 물론 사용된 원료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이런 PTP판은 한 번 더 포장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PVDC 플러스 알루미늄도 괜찮겠고요. 요즘 보면은 알루알루나 PVDC 플러스 알루미늄으로도 포장을 해놓고 그걸 또 다시 포장하는 제품들도 있는데 그런 제품들은 과대 포장이라는 거 알루알루나 PVDC는 굳이 한 번 더 포장할 필요 없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포용태의 개별 포장도 가끔 물어보시는데 이런 건 포장 재질에 PE라고 써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제품과 닿아있는 부분이 PE라는 것이지 이 포를 만들 때 안쪽에 알루미늄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안전한 포장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건기담이었습니다.